렛렛城 렛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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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뭘 많이 찍긴 찍었다잉 많이 찍었지 우리 되게 컨셉별로 다양하게 이게 레전드긴 한데 잘 나온 것 같네요 형은 원래 잘생겼다니까 형이 원래 잘생겼지만 내가 본 진영 중에 가장 훈남처럼 나온 것 같아 알았어,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걸 붙이자 정국이가 엄청 잘 나온 것 같아 이뻐 나는 이게 잘 나온 것 같아 뭔가 영화 포스트 같아요 이것도 이쁘다 난 이게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생각한다 줄다리기도 귀여워 보이지 않냐?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둘 다 가져가면? 줄다리기도 하자, 줄다리기도 이따가 이어주는 것 같아 그래, 그러니까 이어진 걸로 이 사람 잘생겼네, 그래 형, 형 또 안? 또 난 타이밍이 나쁘지 않지 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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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잘생겼네 이따가